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진짜 밖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5분도 안 서 있어도 땀이 막 주르륵 나는 그런 무더운 여름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제이가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면 슬럿이나 빙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원한 거 만들어 먹어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각종 빙수기와 슬러시 메이커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티비! 날이 이렇게 무덥다 보면은 밖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면서 한잔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빙수 파는데 가가지고 우유빙수 막 이관한 건 나 어릴 때는 캔모아를 그렇게 자주... 뭐 아무튼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예전에 팔던 환타맛, 콜라맛, 슬러시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리뷰할 첫 번째 제품! 오... 진짜 어색했나? 아주 간편하게 집에서 음료수로 슬러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슬러시 메이커입니다. 4,500원을 주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성품은 슬러시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사용설명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본체를 덮을 수 있는 이 뚜껑이 있고 아... 요거... 예전에 그 빨대 요렇게 나온 거 많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슬러시 먹을 때, 그쵸? 숟가락은 이쪽이고 빨대는 또 반대쪽에 달려있는... 일단 사용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를 씻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리는데 냉동실의 온도가 23도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놓고 이렇게 저으면 슬러시가 된대요. 사실 저는 어제 미리 냉동을 시켜놔서 요 녀석으로 하자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시! 자! 2분? 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2분만 기다리면 슬러시가 되어있을지 지금 아직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고 겉에가 뭔가 얼었다거나 하는 그런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탄산이 올라오지 살아만이 끼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20초 남았어요. 오케이! 살아만이 끼웠어. 일단 위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원하긴 겁나 시원하네. 아까보다 얼음량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기억죠? 저으면 저을수록 얼음이 많아진다. 근데 슬러시 기계에서 쭉 뽑아주는 그 정도의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 많이 녹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얼긴 언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꽤나 슬러시스러워지긴 했어요. 계속 저어보자고. 뭔가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 이렇게 저어주면은 음료수가 돌아다니다 얼고. 돌아다니다 얼고.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슬러시가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호! 재밌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젖고 있으면은 팔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하나 사먹고 말지. 이거 한 잔에 천 원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주면은 재밌어하지 않을까? 원다어럭 신기해.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 아닙니까? 저으면 저을수록 얼음의 양이 는다. 약간 그 천번은 저어 먹는 그거. 컵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여기 통이 있는데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꽝꽝 얼려준 다음에 얘 온도를 안에 있는 음료수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슬러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주면은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기를 수 있고 어... 이런 파란둥도 할 수 있고 그냥 한 잔 사먹고만 퀵 슬러시 메이커라는데 솔직히 퀵은 아니고 슬로우 슬러시 메이커 아 이 정도면 슬러시지 뭐여 밑에 국물이 좀 남은 거는 날이 더워서 녹았다고 칩시다 먹자 아아... 아아... 학교 앞에서 파는 슬러시는 운방부 사장님들이 콜라 탄 다음에 애들 안 벌려 살짝 물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얼음이 오독오독 씹히는 슬러시의 느낌인데 얘는 음료수만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되게 맛은 있네요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부드러워 그냥 뚜껑 닫고 흔들어 버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봤습니다 다 얼었어 아 이거 괜찮다 완전하게 부어놓고선 입은 이따 와서 확인하면은 슬러시가 돼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슬러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점에서 아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슬러시 맛이 음료수만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자 다음으로 사용해 볼 제품입니다 코카콜라 스노우콘 메이커 4만 2,100원에 구매를 했고 알리스프레스를 뒤져보면 싸게도 구하실 수 있는데 코카콜라 여기 적힌 게 없더라고 찾고 찾고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팡 광고 중에 이 사진 자체를 썸네일로 써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코카콜라 빙수기? 사용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본체가 있고요 슬러우콘 메이커니까 이렇게 콘나라고 하나 들어있습니다 코카콜라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게 정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나온 건지 원래 파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체를 보게 되면은 뚜껑 여기를 열면요 안쪽에 칼날이 박혀있는 형식인데 밑에 쪽에서 보게 되면은 칼날이 피스 갖다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냥 한 굵기의 얼음만 갈아서 먹어라 이런 느낌인데 닭얼음 같은 걸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은 맛있는 코카콜라를 담으 수 있는 얼음이 갈려져서 나오니까 코카콜라를 알아서 담아 먹어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은 얼음 가는 빙숙이야 자 그리고 본체 아래쪽에 보면은 변신 로보트처럼 있는데 여기다가 걸어주게 되면 요렇게 콘을 꼽아 놓을 수 있는 홀더인데 전체적으로 이 플라스틱의 느낌이 가전제품 그런 느낌 아니고요 장난감입니다 아기들 갖고 노는 뭐 로보트 아니 로보트도 이렇게는 안 나오겠다 근데 그냥 보자마자 보이는 단점은 이거를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터로 막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조심해서 씻어 오겠습니다 일단 아 씻기가 너무 불편하다 따로 떼지는 것도 아니고 조심조심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따로 전원 버튼이라는 게 없어요 이 뚜껑이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얗게 뭔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탁 했을 때 스위치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꼽고 얘를 돌리면 작동 이렇게 하면 정지 얼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빙수기들이 딱 그 빙수기만을 쓰기 위해서 딱 그 통 안에다가 얼음을 얼려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냥 가거름도 된대요 그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얼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볼까요? 꼭 덮고 아따 겁나 시끄럽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눈같이 이제 여기다가 콜라를 부어주면은 아까 그 느낌이 되는 거야? 사진에서 봤던 그 느낌이 좋긴 좋아 음료수를 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입자가 고운 얼음 가루들은 다 녹았어요 큰 알갱이들만 남아있어 가지고 딱 그 느낌이네 음료수에 물 좀 살짝 타가지고 만든 그런 쉐이크의 느낌 진짜 추억의 맛이다 이거는 이 슬러시를 입에다가 한입 하고서 국물을 싹 먹으면은 얼음 알갱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아 학교 앞 슬러시 맛 딱 그 밍밍한 맛 아우 괜찮은데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어우 얼음을 워낙에 잘게 부수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팥빙수를 만들어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싸게 구한다고 해도 시원시원하게 갈리는 느낌도 아니고 뭐 하참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레트로 감성 이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뭐 장식품으로 갖고 있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 거면 모를까 빨판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이나 대리석 바닥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런 데서는 플라스틱은 안 먹히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빙수기랑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빙수기도 하나 사왔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센스의 가걸음 빙수기 최저가를 검색해서 26,070원에 구매를 했고 이거 이렇게 많네 조립을 해서 써야 돼요 요게 밑에고 이게 맨 위에고 얘가 요기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빙수기 설명서 여러분 인터넷에 가걸음 빙수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리빙센스 이 회사뿐만 아니고 키친하트, 셰프라인, 코맥스 똑같은 디자인인데 앞에 요 스티커만 바뀐 것 같아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는 각자 수입을 해와서 그냥 스티커를 붙여놓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220V 돼지포가 이렇게 딱 들어있고 얘도 지금 뚜껑에 온오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얘도 아까 제품이랑 마찬가지의 원리로 요렇게 하면은 작동이 되고 요렇게 하면 꺼지고 저는 아까꺼보다는 제품이 좀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네 나사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풀면은 또 이게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네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세척을 할 때 모터에 물 들어왔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얘가 작동되는 방식이 통이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얼음을 떨기면서 밑에 있는 칼로 갈아내는 방식인데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맞물리게 되어 있고 제품의 본체에도 톱니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에 모터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안심하고 씻어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씻어 오겠습니다! 사실 사용법이 아까랑 똑같아가지고 더 설명을 드려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 아까에 비해서 안전해 보이고 깔끔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다가 빙수 그릇을 놓고 렛츠 고! 오! 오호호호! 이야! 아까 거보다 훨씬 나! 얼음이 나오는 속도가 답답하진 않아요 잠깐 켜놓고 기다리면 쌓여있어 얼음의 입자 자체가 살짝은 두꺼운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팥빙수 무난하게 만들어 먹기에 괜찮은 정도 입자로 나옵니다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입자의 굵기를 조절할 수는 없다! 팥빙수 먹으려면은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 사실 연유가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 우유로도 충분합니다 팥을 위에다가 솔솔솔솔솔 저는 젤리보다는 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떡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이야! 먹음직스러운 팥빙수 완성! 먹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맛인지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존맛에! 연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덜 달아요 근데 어차피 팥이 다니까 담백한 팥빙수의 맛! 맛있어! 연유가 없어서 좀 아쉬우니까 메이플 시럽 살짝 올려서 와... 와 너무 좋은데? 굳이 레트로 감성의 코카콜라 노고가 들어간 그런 거를 집에 비치해놓고 쓰고 싶으신 분이 아니면은 2만 원대면 이런 비슷한 거 구할 수 있으니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훌륭해 맛있다! 여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